오늘의 우리 주택 아낌없이 주는 주택이에요. 비농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 다 드리고 갈 예정이고요. 큰 토지를 넉넉하게 편안하게 쓰고 싶은 분들에게 딱인 주택입니다. 오늘 땅집TV에서 찾아온 곳은 홍천군 화촌면 구름리입니다. 동춘천 아이치에서 나와서 약 5분 정도 내려오시다가요. 공작산 산자락 방향으로 마을길 따라 올라오시면 아주 호젓한 마을이 있어요. 길 양옆으로 띄엄띄엄 서로 프라이빗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우리 주택과 토지는 규모 있는 전원생활을 하기에 딱입니다. 우리 주택의 앞쪽에 계곡이 있어요. 이 계곡 아래 보세요. 다 안반이에요. 안반 지형의 공작산에서 내려오는 청정 계곡수가 이렇게 맑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닥까지 투명하게 다 비치고 있습니다. 약간 아래쪽에는 수심은 낮지만 작은 선여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길게 마을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요. 포장된 도로에서부터 우리 주택까지 오는 일부 구간, 짧은 구간이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요. 포장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 분과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건너편에 우리 주택까지 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수목들도 높게 자라 있고요. 입구에서 들어오면 차를 대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한 3대 정도 넉넉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창고로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창고가 있습니다. 와, 창고가 엄청나게 커요. 큼지막하고요. 입구의 문 또한 양계형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까지 들어갈 수 있을 그런 크기입니다. 창고 문이 닫혀 있길래 옆쪽에 와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안쪽에 엄청나게 큰 트랙터가 있어요. 귀농 생활 편안하게 하시라고 이 트랙터까지 모두 데리고 갑니다. 창고 옆쪽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달려 있어요. 공간을 구분해갖고 별도의 별실로 꾸며놨습니다. 창고 외에도 시설이 많아요. 지금 외부의 작은 창고도 보이고요. 옆쪽 보니까 파종기가 있어요. 이 파종기 또한 다 데리고 갑니다. 바로 옆쪽에는 건조기까지 있어요. 건조기 크기가 엄청 큽니다. 거의 컨테이너 건물만큼 큼지막해서 농작물 건조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부지가 넓어요. 주택이 보이고 창고가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나머지 토지가 상당히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단 높은 지형에 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완전 평탄지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농작물이 잘 자라요. 양지 바른 데다가 토질까지 괜찮은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우리 주택의 토지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안쪽에 더 있습니다. 이 안쪽에 들어와서 보니까 옆쪽의 토지서부터 쭉 이어져 있어요. 지금 밭 가려놓은 거 보이시죠? 와... 너무 잘 해놓으셨습니다. 안쪽에 물소리가 나서 와보니까 와... 엄청 큰 연못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물이 고였다고 해요. 주인분께서 이 자연석 석축으로 예쁘게 연못을 잘 꾸미셨습니다. 가장 안쪽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이 연못에 탁 주고 있어요. 워낙에 맑은 물이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더운 날 여기서 수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야... 연못 한켠에는 엄청나게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연못의 중심을 딱 하니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 전면에서 보니까 벽돌 구조의 단층 건물이고요. 전형적인 농가 주택의 모습이에요. 주택의 외벽돌 상태를 보니까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된 상태라서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입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의 전면에는 데크가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입구 쪽 뿐만 아니라 양쪽으로 다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내가 원하는 짐들, 시설들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폴리글라스로 지붕을 다 씌워놨어요. 눈이나 비 걱정 없이 이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실은 3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입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의 크기는 20평 후반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고요.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점은 따뜻함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과 천정 모두 목재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하게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반대쪽은 키친 룸과 다이닝 룸이고요. 키친 룸 같은 경우에 기역자 형태로 싱크대를 구성했어요. 상부장, 하부장 모두 설치했기 때문에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기역자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앞쪽에다가 다이닝 룸 공간 만들어 두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 있어요. 주방 공간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안쪽에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 쓰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 쪽으로는 세탁실이 있어요. 와 내부가 커요.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래쪽 수전을 이용해서 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넉넉합니다. 세탁실 옆쪽은 우리 주택의 작은 방입니다. 아파트 중간방 크기고요. 딱 들어왔는데 그냥 깔끔해요. 가장 안쪽 공간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내부 크기 일반적인 아파트 욕실 겸 화장실 크기보다 약 1.5배 정도 크기고요. 끝쪽에는 파티션을 설치해서 물튀김 방지했고요. 가장 끝쪽 벽으로 창호를 냈기 때문에 환기하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입구 쪽으로는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큰 창호가 있어요. 특히나 옆쪽까지 양창이 있기 때문에 방 환기시킬 때도 좋고 채광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홍천군 화촌면 구름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5997제곱미터 1814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창고용지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건물의 옆면적은 주택은 98.2제곱미터 약 30평이고요. 창고는 103제곱미터 약 34평입니다. 주 구조는 벽돌 구조고요. 단층 주택이에요. 내부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다용도실 2개 갖추고 있고요. 2011년 8월 26일에 중공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이 공실이기 때문에 빠른 입주가 가능하고요. 수도는 지하수, 난방 방식은 가스보일러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동천 인터체인지에서 1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에서 10분만 나가시면 홍천 읍내예요. 홍천 읍내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생활권과 학군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주택, 아낌없이 주는 주택이에요. 비농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 다 드리고 갈 예정이고요.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7억입니다. 주인분께서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전화 주셔서 꼭 가격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토지를 넉넉하게 편안하게 쓰고 싶은 분들에게 딱인 주택입니다. 오늘의 우리 주택과 토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